자 오늘은 우리는 야 뭐야 오늘 우리는 엠블록 A.E.A를 체험을 할텐데 이쪽에서 인식을 체험할거에요 인식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? 아 머리 감지한다 감지한다 얼굴 인식 얼굴을 감지한다 그 다음 또 뭘 감지할 수 있을까? 손 목소리 선생님 손이 어때요? 배터리 선생님 손이 어때요? 없으면 다른 폰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 저기 보면 뭘 인식하고 있어요?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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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체험해 볼거에요 여러분 엠블록 알아요? 네 엠블록 몇번에 있어요? 3번 3번으로 엠블록 들어갑니다 아 그거야 그걸 3번 3번